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김성수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단 장이 마감은 했습니다 현재 시각이 오후 4시 이제 반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데요 수도권 특히나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장도 안좋은데 지금 뭐 약간 태풍급 바람에 막혀 박혀진 막 난리 났습니다 바람이 막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장은 마감을 했고 사실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 사실 해외 선물 해외 야간선물까지도 지금 전부 다 좋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이러냐 내 종목만 이러냐 이렇게 생각할 때는 아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글로벌 증시들이 조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인베스팅에 들어오시면 광고 같은 건 좀 없애버리고 자 인베스팅 들어오시면 자 어때요 미국 선물도 지금 뭐 다오 마이너스 0.28 S&P 0.58 녹화 기준입니다 그러면서 나스닥 0.9 러셀도 그쵸 빅스 지수가 1%대 올라오고 있고 다 지금 파란불이에요 다 전부 다 파란불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전부 다 파란불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글로벌 증시가 좋지 않다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뭐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게 와 이거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는 어렵지만 아무튼 우리가 막 도망가야 될 만큼의 그런 시장이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부분에 대한 차익실현도 좀 있는 것 같고 중국발 리스크도 좀 있긴 있었고요 그래서 미중 간에 또 약간의 또 신경전이 좀 벌여지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어 뭐 엄청 좋다라고 표현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어떤 어 좀 조정이 면치 조정을 받아야 될 어떤 타이밍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고점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거의 2배 이상이 간 다음에 이제서야 뭐 조금 이만큼 조정 받는 건데 여기 이런 구간에 조정 받았던 만큼이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느냐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횡보를 하느냐 추가 상승을 보이느냐 이제 그런 갈림길에 놓여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지금 뭐 이게 다 끝났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은 아닙니다 이럴수록 더 기업에 대한 가치 분석을 해야 되고 기업의 가치에 좀 더 몰입을 해보면 좋은 기업들이 억울하게 빠진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 거는 이번 기회에 다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국내 대형 주식들 지금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그냥 막 산다 근데 사실 잠깐 조금만 이따 사봐라 이러면 그럼 빠진다는 소리야? 뭐 이렇게 해서 또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리고 지금 빠지면 또 할 말 없죠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정이 무조건 나온다라는 게 아니라 건전한 조정이었던 거죠 삼성전자가 망해서 빠지는 거예요 기업의 어떤 데미지를 입어서 빠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정말 가격적인 측면 이 주식이라는 걸 놓고 그렇죠? 기업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것만 놓고 봤을 때 가격적인 어떤 시세 변동인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의 변동이 아니라 시세적인 변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우리가 너무 좋지 않게 그렇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이 이렇게 건전한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오히려 땡큐 하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저점이 어딘지 어디까지 빠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걸 우리가 함부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뭐다라고 논할 수는 없겠지만 자 아무튼 셀트리온 쪽으로 좀 다시 돌아와 보면요 좀 중요한 내용을 기사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좀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종목이기도 하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하나금융투자 쪽에서도 치료제 미국 시장 진출 여부 지켜봐야 된다 투자 판단은 신중히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뭐 어느 종목에다 갖다 붙여도 당연히 저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하나금2의 모 애널리스트 분께서는 셀트리온 임상 이상 결과 발표를 보면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얻은 리제네론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의 항체 치료들보다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자 현재 자료만으로는 FDA의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이 가능한지는 알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에서의 조건부호가 보다도 미국 시장 진출 여부가 실전 개선에 더욱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셀트리온의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나 증가한 5,044억 원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4%나 늘어난 2,106억 원으로 각각 추정이 된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트룩시마의 고성장 때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만 올해 미국 시장에서 작년과 같은 트룩시마 고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화이자의 경쟁 제품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바이오시밀러 사업 특성으로 미뤄볼 때 매년 신규 제품 출시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올해 유럽에서 신규 출시된 제품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허인가요? 기간이 만료된 어떤 특허권에 대한 기간이 만료된 신약들을 다시 한번 임상 과정을 거쳐서 또 타임상보다는 기간이 빠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 제품으로도 출시를 하곤 하는데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제품들도 그런 식으로 출시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또 꽤나 큰 매출을 발생을 시키고 있는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기사들을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전망은 꾸준하다 전망은 좋다라는 의견이기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업이 일방향성으로 한방향성으로만 모든 사업의 내용이 막 진짜 뻥뻥 뛰어미는 식으로 좋은 날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지금 사실 이걸 안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수준이에요 지금 이런 결과값 물론 비교를 하자라고 한다면 뭐 조금 열등하지 않다 뭐 그렇게 분석된다라는 내용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댓글에 분명히 그런 의견들이 달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또한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하자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어? 그렇대? 셀트리온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달성해온 실적과 앞으로 나아갈 어떤 실적에 대한 방향성들 그거 이거를 절대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인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국에 실적이라는 거는요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기업이 그 한 해 한 분기 동안 어떤 성과를 나타냈느냐 그거에 대한 성적표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셀트리온의 어떤 2020년도의 실적 또한 굉장히 좀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2019년도 대비해서도 엄청난 성장인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성장 속에서 21년, 22년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서 또 FDA 승인을 잘 받아서 출시가 되고 정상 판매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 매출의 플러스 알파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도 사실 코로나 환자들이 엄청 나잖아요 국내도 뭐 지금 그렇죠? 살벌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치료제에 대한 수요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수요에 따른 매출로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소재거리들이 되기 때문에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임상만 좀 잘 마무리돼서 해외시장까지 진출을 한다면 아마 셀트리온의 가치는 당연히 더 할 나위 없이 더 가치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목표로 조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결과값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굳건히 잘 보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최근 시장이 계속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형제들은 이런 정도의 수준의 시세를 보여준 것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면서 셀트리온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건 스탠니와 CS증권 쪽에서 엄청난 대량 매수를 계속해왔고요 그러면서 헬스케어도 CS증권 쪽에서 같이 이렇게 매수를 계속 해오기도 했고 외국계 창구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은 외국 창구에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을 외국인 창구에서 계속 많이 담고 있네요 사실 의미 부여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좋지 않은 시장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사실 좀 좋은 종목들을 담아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은데요 VF 회원님들께는 제가 종목을 싹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감 영상으로 해서 하락장에 공개하는 패닉 리스트 정리에 담아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말고 영상을 시청해서 뭘 사야 되는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씩 준비를 하자 많이 힘드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고 즐거운 저녁 주식 잠시 있고 편안한 시간 되셔라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마감을 좀 했는데요 다 같이 힘든 시장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보태서 정신적으로 지금 사실 버텨주기만 하면 되는 시장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요런 시간들을 투매에 동참하지 않고 잘 좀 버텨주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삼성 엔지니어링이 지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단가에 와버렸네요 그렇죠? 요런 거 지금도 여러분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단가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일참에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12,600원으로부터 13,000원 요 사이에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편입하기에 좋은 단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꾸준한 수주공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계속해서 수주공시가 나오고 있고요 나 돈 잘 봅니다 하고서 계속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잘 보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다른 종목들을 사실 참 여기서 언급을 드리기 굉장히 좀 어렵긴 한데 어... 뭐가 있을까요? VFN님들이 지금 다 매수가 가능한 단가에 있는 종목들이어서 일단은 좀 단기 스윙 패턴으로 접근해 보실 거면 비츠로테크를 한번 더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 만원 지지만 좀 이루어지면 될 것 같고요 어... 현재 단가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한데 내일 아침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금 오늘 이 정도의 하락이면 내일 아침에 반대매매가 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어요 반대매매 반드시 조심하시고 아침에 시가를 확 빼버리면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빼버린 뒤에 어... 바로 반등이 혹시 온다면 그럼 반등을 노려서 좀 매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단가에서 편입을 하시더라도 어... 만원 만원은 밑으로 내리지 않겠다라는 전략 21선을 깨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만원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접근하실 분들은 시가 밑으로 반대매매가 좀 많이 쏟아져 나오면서 시장을 잠시 억누를 확률이 좀 있어요 그럼 그런 타이밍에 밑으로 내리 꽂을 때 한번 잡아가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침에 갑작스럽게 급락이 나오면서 V자를 노려주는 요런 타이밍 요런 타이밍을 지수를 같이 꼭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내일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괜찮은 단가에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빅히트도 여전히 좀 매수 유효한데요 가는 중에 있긴 하지만 21만원 부근 요런 가격까지 잠시 은봉을 띄워주면서 내려주면 어... 겁내지 마시고 요런 단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렇게 해서 두 종목 일단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낙폭이 좀 과해서 굉장히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저렴하게 담을 확률이 좀 높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막 눈이 바빠요 어... 굉장히 바쁩니다 너무 좋은 종목들이 억울하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달래주는 거죠 삼성전자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빠졌습니까? 고점 96,800원 대비해서 지금 83,700원이면 15% 거의 16% 가까이 빠진 상황이에요 지금 16% 가까이 빠진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 아깝지 않아요? 삼성전자의 가치가 변한 게 있나요? 없다니까요 예시를 삼성전자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은 패닉이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문을 좀 두드려 주십시오 자녀석 16석 남아 있습니다 우리 이벤트는 16개의 자녀석이 다 소진이 되면 마감을 할 계획이니깐요 영업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지 마시고요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오셔서 직접 같이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다 해드리니까 오셔서 도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루 5,000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하셨을 때 여러분들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어떤 좋은 종목을 담아갈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 자,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 수장 김성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